헤헤 다 됐다 또 뭔 지랄하게 어? 자기가 생일선물로 하루 자유권 준다고 했잖아 나 여행 갔다 오게 지존이네? 나 갔다올게 자기야 자기야 나 갔다올게 자기야 아이씨! 야야야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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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아니 젠새끼는 무슨 납부탈렛네 사탕처럼 처먹어 야 내 또 이새끼는 제3식 먹으러 간짝도 열고 나와서 야야 뭐야 갔어 갔어? 간 거 맞아? 야 빨리 파티 준비해 오케오케 삑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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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어 야 뭐야 왜 왔어? 어 나 막 넣고 가가지고 뭐 넣고 갔는데? 나 연필 여행가는데 연필을 왜 들고 가? 아 맞다 뭐야 나가 나가 야야 다시 나와 다시 나와 뭐야 뭐야 야 얘들아 우리 진짜 시간이 없어 얘들아 우리 2명씩 짝지어가지고 빠르게 준비해보자 얘들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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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나 쿠키 만들테니까 아리는 미역국 만들고 미선이는 케이크 만들고 응 제니는 뽕빵이랑 선물 포장 좀 해라 뽕빵이가 누군데? 뭐 좋다네 그리고 후니는 나가줘 흠 자 자 빵빵 오기 전까지 빠르게 준비해보자 아우 허리 다 나가겠네 이 정도면 됐겠지? 아 야 이 돼지새끼야 반죽을 왜 처먹어 반 죽여발라 그냥 이게 맞나? 어 고기를 먼저 볶으라고 써있네 아 이거 왜 이렇게 달라붙지? 어? 아 기름을 더 둘러야 되나? 아니 너말이야 하하하하 야 되게 웃기다 하하하하 웃겨? 어? 흠 오케이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라는 거지? 흠 흐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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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인사부터 할까 우리? 난 제갈제니야 편하게 갈제니라고 불러 마 어 음 녀석 싸가지가 조금 없는데? 일단 사회 정리부터 해볼까? 하아아아 새끼가 하아아아아아 마 어 여기 야 어디 보자 어이 야 애들아 벌써 빵빵 일 시간이야 빨리 집 다 죽어 빨리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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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불 꺼 불 꺼 불 꺼 야 야 오자마자 생일빵 갈겨 삑삑삑삑 또로랏 아들 생일 축하한다 야 존나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야 불키자 이제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해 아버님 어 지암 아 지암 여윤 여윤 퐈 니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